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이웃국가 사이에 쇼드윙 하세요. 한 번 더요. 중국은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제 생명줄을 중국은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제 생명줄을 중국은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제 생명줄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교역이 양국 사이의 교역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또는 급증하면서 이럴 때 위드 분사 구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양국 사이의 교역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사이의 교역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쉐도잉 하세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세요 제니스 맥크리 프레이어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한 도시에서 러시아 중국 국경에 있는 한 도시에서 제니스 맥크리 프레이어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한 도시에서 러시아 중국 국경에 있는 한 도시에서 제니스 맥크리 프레이어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한 도시에서 러시아 중국 국경에 있는 한 도시에서 오늘 밤 압박을 받고 있는 누구누구 서방의 제재로 압박을 받는 쥐어짜지는 이렇게요 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압박을 받고 있는 누구누구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에 바로 이웃에 있는 러시아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에 바로 이웃에 있는 러시아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쇼대응 하세요. 한 번 더요. 우리는 중국 국경에 있으며 저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국기는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반쯤 얼어붙은 강 건너편에 러시아 국기는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반쯤 얼어붙은 강 건너편에 쇼대용 하세요 한 번 더요 이곳에서 양국은 너무나 가까워서 러시아는 불과 수백야드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과 수백야드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과 수백야드 떨어져 있습니다 쇼대용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